1, 2, 3 아, 조짐 시작부터? 일단 찍어 아, 죽음! 아, 너무 이상하게 벌어졌어, 이거 얼레? 아, 형! 으아아아아아아 침착하대 이럴때일수록 침착해야돼 잘 안풀리시나봐요 사장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하면은 사운드는 누가 채우나 저 벌써 저분 다 하신거 같은데요 흐흐흐흐흐흐 아아아아아아아아 생각을 하고 해 플레이머아 아 이게 경쟁하면서 하니까 되게 뭔가 피말린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아까부터 자꾸 배치 이상하게 나오는데 저도 이상하게 나와요 하지만 저 당신은 잘하죠 아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임이 이거거든요 아 조짐 그렇게 잘하는 거였으면 왜 얘기를 안했습니까 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뢰찾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쭉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어 이제 좀 찾아가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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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건 곧이란 얘긴데 네 밤 끝났거든요 아니 왜케 잘해 쫄려요? 개쫄리는데 지금? 아 한번 봐드릴까 아 싫은데 안 돼 찜찜이한테 이렇게 발릴순 없어 뭐라구요? 네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오케 하노 아 쫌 아 쫌 여기 다 막히고 난리야 빨리 빨리 아 나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가능성 있어 쟤 지금 몇 개 남았냐 아 열한 개 남았네 미친 뭐 뭐야 아직 아 아 아 실수해라 실수 아 아 아 아 나 나 여유가 좀 생겼다 이제 좀 천천히 하자 아 근데 이거 어까에요 막 게임이 아 원래 그래 지뢰작이 원래 어까 게임이야 몰랐어? 아니 어까는 어깐데 이게 머리 쓰게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애들이 그걸 안 해줘 몸빨 X만 게임 진짜 아싸 오늘 찜찜이한테 치킨 먹는당 몇개 남으셨는데요? 뭐가요? 아 서른세개요 네 아이씨 조졌네 오오.. 어떻게 해야되지? 여러분 저 막혔는데요? 흐흫 어떡하지? 아... 요즘 유튜브 불왕긴데 찜찜이한테 인센티브까지 우리 파산된다 파산! 우리 파산된다 파산! 냠냠냠 아 맛있다! 짜증나 흐흐흐흐흐 제가 유일하게 사장님 쫄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랍니다 아...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우리... 우리 찍어야 될 거 같은데 네 47개에요 네? 왜죠? 그러게요 왜일까요? 그러게요 왜일까요? 얘들아 찍자 안되겠다 오! 맞았다 나이스 여기가 지뢰일 확률 매우 높음 여기가 5가 써있으니까 맞았다 좋았다 그리고 또 맞았다 아... 곁 쓰읍 어이 바짝 쫓아오고 있어 서른 두 개 남았어 저 인간 어머어엉 하아... 머리가 아프구만 이걸로 찍어볼까? 앗! 졌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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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허허허허허 beneath 아~! 미쳤네 게임 아..씨 아니~~ 좀 이상하게 네모나게 깨지지 말라고 아! 어? 아싸! 하아... 진짜 피말린... 쟤 지금 약간 나 농락하는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일부러? 어...아 틀렸네...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자중놈... 아...왜 이렇게 지레 배치가 이상하게 남아있어...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와...이게 아니라고? 그럼요 이것도 은근 스피드 머리게임이거든요 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내가 아는 찜찜이가 저렇게 똑똑할 리 없어! 뭐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 전에 일부러 죽어드렸더니만 거짓말 치지마! 어떻게 알았지? 대헷? 우매한 찜찜 뭐라구요? 우매하다고요? 그거는 이 판이 끝나고 나서 누가 우매한지 한번 말해보죠 앗 죄송 이 판 끝나고 지시면 저 한동안 우매한 사장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난 원래 우매하기 때문에 괜찮긴 해 뭐라구요? 여기 2개입니다 아 막혔어 또 보이는데? 내꺼? 네! 그래? 고수가 보이는데 그럼 내가 고수가 아닌가보지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아 나 안보여 귀여운 척 하지마세요 귀여운 척 하지마세요 찍었는데 맞았다 알았어요 아 또 막혔어 와 지뢰 진짜 졸라 많은 굿이 100개 있었으니까 많긴 많죠 흠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흠 촛 아아 엄마 아 아 나 이거 저번에 깼었는데 그땐 그냥 운이 좋았던건가봐 빨리 빨리 틀려 조용히 좀 해 보세요 머리 좀 뜨게 빨리 틀려 예 뚫었어요 안되어어어어 에어어 아싸아 터졌대요 뼈야! 어 애가 좀 잘 줬는데? 아 왜 다 막히고 난리야 진짜... 아... 나 조졌는데? 그러면 빨리 런하는 게 산책이죠. 아... 찍자! 으으으으으으으으rah! 맞았어! 어 나 있어! 나쁘지 않은걸? 으어양? 나쁘지 않은걸? 이제 나쁜걸? 저도 75개요 아 형 좀 천천히 해 왜이렇게 승질이 급해 천천히 하잖아요 이게 어딜 봐서 천천히야 이 스바라시야 졸라 빨리 하는구만 제 평균 속도인데요 아 자꾸 막히냐고 원래 이 게임 업과 한다면서요 제발 치킨 얻어먹자 야 6이란 숫자 나 처음보는거 같은데 와 이렇게야? 와 야 미쳤다 네 55개에요 49개 구개에 찍어 오우 안 터졌다 오우 예아 나이스 그래 이런 날도 와야지 근데 바로 막혔죠? 야 좀 천천히 해라 왜이렇게 마음이 급해 사람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 어? 그러고 살아야 사람이 행복이 오지? 전 이미 행복한데요 더 큰 행복 어? 음.. 좀 사장님한테 일단 폭탄부터 해치하고 생각해 볼게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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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또 애매하게 걸려버리네 Import últ iga 와 이거 어? 제 화면 보이세요? 어 몇개남앗게해요 다섯개 살려줘 어 천천히 해 어 한 10분 10분정도 고민해도 괜찮을 거야 우우우 우웅 self ні 시리오 스믹 십 으 아 진짜 개꿀맛네 쟤 쟤 원래 저런 캐릭터였냐?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아아 아아 찍어 어 됐다 어디보자 다른데 안 한게 있나 여기 있었네 사장님 어 제 화면 보이세요? 아 진짜 좀만 기다려봐 진짜 다했어 다했어 기다려봐 아 웃음소리 개사악해 저거 뭐라구요? 아 여기 여기만 하면 되거든 나도 해 빨리 클리어해 저기 밑에 2 1 2 있잖아요 어 오른쪽 2는 이미 그 네모 안에 1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가운데 1 왼쪽은 비어있는 거잖아요 오 여기 네 거기 왼쪽 비어있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 네 거긴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리고서 그쪽 깃발 오른쪽 2번에 깃발 꽂아져 있는데 위쪽에 2번은 아까랑 똑같이 되있으니까 그 위쪽에 있는 1번은 비어있는 거니까 고기는 비어있는 거 오... 선생님! 가르침 해주십시오! 저기 이... 있잖아, 요! 저기 이... 있잖아! 아니 저기요! 야, 빨리 클리어하고 끝내자. 안 되겠다. 이씨... 저기 사람이 기다리느라고 5분 끝낸 거 6분 30초로 끝났는데요? 졌다. 아 뽀노스 달다! 아 지금처럼 잘하네. 치킨 먹고싶어요. 치킨 주세요. 그.. 아 인센티브는 월급 때 들어오니까? 네. 그 치즈볼이랑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보내줄게. 아.. 안 단 걸로 부탁드릴게요. 안 단 거? 아 혹시 원하는 메뉴가 있으면 아예 선택해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달지만 않으면 돼요. 후라이드나 아니면 갈릭 쪽 좋아해요? 갈릭? 후라이드, 갈릭 아니면 고추? 아 고추, 바다삭. 지금은 고르자. 고추, 바다삭. 한 판 더 하실래요? 아니요. 다신 안개기겠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저.. 마늘? 네. 마늘, 치킨. 사실 이거 저번에 오목 다 잘 못한다고 했었을 때 발려가지고 억울해서 하자고 쫄랐어요. 아하! 노란통닭, 푸라닭, 자담치킨, 멕시카나치킨, 네네치킨. 푸라닭, 푸라닭 맛있긴 한데 비싸. 비비큐 있고. 괜찮아. 먹고 싶은 걸로 먹어. 아하, 어. 자담치킨. 이춘봉 치킨은 뭐죠? 호텁 사달라고 할까요? open 제일 비싼 거 노란통닭,onceAlsan, 마늘치킨,accoon, 뿌리, 노랑, 마늘, 치즈, 떡볶이, 그리고 콜라 1.2 제품??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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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못 먹어요. Radolar 1판 먹을 수 있는 정도로만? 자 그러면 마늘치킨 말고 치즈볼을 검색해봐 치즈볼 뿌링클? 여보세요? 뿌링클? 그쪽에 그거 있지 않아요? 고추바사사? 고추바사사 좋다 네 감사합니다 고추바사사기 치즈볼 어 굽네치킨거 네 여깄다 찾았다 고추바사사기랑 모짜 치즈볼 보내줄게 아 찜찜이 잘한다 진짜 어 뭐야? 선물하려고 했더니 선물 대기가 있어 신기해 에? 선물 대기요? 그건 뭐야? 선물이 지금 너무 많이 전송되고 있어가지고 좀 대기하라고 그런게 뜨네요 됐어 됐어 아빠 공짜 치킨 아 우리 찜찜이가 공짜 치킨의 맛을 알아버렸구만 아 개꿀티 화이팅 아 역시 지뢰찾긴 짜릿해 언제나 재로워 언제나 재밌어 재밌네 어 박빙의 승부는 전혀 아니었고 그냥 발렸네요 아니에요 저도 실수 많이 해가지고 그래 다 긴장되니까 쫄리더라구요 앞으로도 잘 열심히 지뢰찾기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 유봐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